갈릴레 호수가의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사랑하는 시몬아,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,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 시몬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,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을 겁니다.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?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.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내가 됩시다.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, 넌 날 사랑하느냐,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. 갈릴레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, 넌 날 사랑하느냐,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.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, 넌 날 사랑하느냐,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. 사랑하는 여인아, 넌 날 사랑하느냐,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. 사랑하는 여인아, 넌 날 사랑하느냐,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.